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중국당이 넓으니까 왕복하는 데 7시간, 8시간 걸리는 데서 기차를 타고 하루 온종일 여러분들 시간을 다 투입해가지고 제외국민투표에 참가한 한 교민 이야기가 실렸네요. 오늘 북경특파원으로 계시는 기자분이 제외교민들의 투표지에 담긴 소망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참 착잡하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에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바깥에 살게 되면 아내 사시는 분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국에 26년째 살고 있는 교민 박정수 씨의 말입니다. 네이민구 자치구 바우트호에 거주하는 박정수 씨는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제외국민투표소가 마련된 베이징주주중한국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바우트호는 베이징에서 60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기차로 왕복 7시간 투표 한 번에 꼬박 하루를 다 써야 되지만 박정수 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같지 않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면서 먼 길을 마닿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국토가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국토가 광야원 지역에서는 제외국민투표 한 번 참가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도 또 재미가 있네요. 그다음 이야기가 제외국민투표에 여러분들 14%만큼 투표율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중국에는 제외 선거권 자가 17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교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주중대사관 측이 마련한 버스는 베이징과 텐진 곳곳을 돌고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45개의 좌석은 상당수 비어 있었습니다.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교민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계속 악화하는 한중관계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정치권의 불신이라는 표현을 특파원이 쓰셨겠지만 선거에 대한 불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징에 근무 중인 한 주재원은 낮은 투표일 자체가 의사표시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기자분들도 눈치를 많이 보니까 이 베이징 특파원에 여러분들 쓰신 글에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낮은 투표일 자체가 의사표시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므로서 저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건 거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직선거에 제외국민투표에 공정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그거는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이 확산이 됐을 거예요. 특히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대구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국민투표에서 대부분 다 패배하거나 아주 건수한 차이로 윤 후보가 이긴 것이 대부분 다 많은 교민들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합니까? 제외국민투표하면 본인이 그리고 또 교민사에서 돈 이야기들이 많겠죠. 제외국민투표는 가장 사전투표 조작에 손을 많이 대는 부분입니다. 그냥 대놓고 조작을 하는 영역이 제외국민투표인 거죠. 그다음 여러분 크게 조작하는 데가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가장 낮은 데가 관내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 험한 일을 다 해 주신 분이 제야 H님의 분석, 전수분석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의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49개 선거구 가운데서 단 한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값 보시기 바랍니다. 18.3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이 제외국민투표에 전부 전산조작을 가지고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미친 수치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18.35% 나왔다는 것은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점잖은 체면에 욕설을 할 수 없고 그냥 미친 수치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그 최대치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이걸 제외국민들이 상당수가 다 알 거라고요. 표를 다 만진다는 걸. 제외국민투표가 가장 심합니다. 표를 만지는 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를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표를. 제외국민투표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국입니다. 4.15 총선 전국에 플러스 21.39%입니다. 어떻게 제외국민투표라는 건 표본집단하고 당일 투표의 표본집단의 23.39%가 투표율이 특정 정당의 투표율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작업들 해 가지고 만진 겁니다. 이걸 교민들이 다 알 거라고요. 이런 걸. 제외국민투표를 다 이렇게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253개 선거구에 전부 제외국민투표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거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00 뭐 이런 거 다 손을 댄 거죠. 더 기막힌 것은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사전투표 대신에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가 지금으로 제외국민투표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jih님께서 2012년 총선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 그 당시는 제외국민투표가 아니고 국외 구제자 투표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에 실시된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중에서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표를 집어넣은 일이 이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14.02%입니다. 이 14.02% 이게 14.02% 이거는 죽었다 깨어놔도 나올 수 없는 숫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마이너스 10.61%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뭡니까. 노다지로 조작에 놀이 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추재원 말씀처럼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의사표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시간에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2020년도 총선하고 2012년 총선만 여러분들에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전수조사를 여덟 번 했기 때문에 제외국민투표만 여덟 차례 선 걸 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또 뭔가 제외국민투표 2012년에 가장 보수색자가 강한 대구에서도 다 만진 겁니다. 이렇게 대구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제외국민투표 하면 무조건 뭐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20.54%입니다. 20.54%는 게 뭡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20.54%가 더 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20.54%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율이 뭡니까. 위조 투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상징적으로 대구 강력층은 보수색자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뭡니까. 죄다 더불당 후보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 가지고 검찰에서 이런 검사를 오래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선거 정의 문제는 조금 그래도 손을 대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보시게 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본인 선거 세 번 다 도덕질 당하고 대구가 그냥 더불당 뭡니까. 대구 살다가 그냥 외국만 나가면 다 더불당 뭐죠. 광편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이 뭐가 건의가 서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가 서겠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태로 또 선거를 치르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도가 통해 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